나는 그때가 힘들었거든. 뭐야, 나 때문에? 아니, 집 때문에. 쬐까만 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도 싶은데 싫었나 봐, 그 반지아지. 좁고, 더럽고, 춥고. 그러네. 그래서 그날도 너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었고. 그런데 웃긴 게, 그러다가 나 집에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. 조기 교육했네. 그렇게 되나? 그래. 그러고 보니까 너 중학교 때도 얘기했었네. 인테리어 일 하고 싶다고. 그랬어, 내가? 어, 그랬어, 네가. 누가? 땡큐. 어때? 뭐가? 생각하던 일, 하고 싶은 일 하는 소감이. 음... 좋기도, 나쁘기도? 그게 뭐야? 내가 집 때문에 힘들어해 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집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만나면 나도 괜히 괴로워. 근데 또 그 사람들 집 잘 고쳐주고 웃는 거 보면 또 행복해. 너 요즘 자꾸 우리 집 고쳐주는 이유도 네 행복을 위해서냐? 딱 걸렸네. 맞아, 나 좋으라고 한다. 나 좋으라고. 덕분에 나도 좋다. 고마워, 그쵸? 네가 예전에 나 도와준 거 갚는 거기도 하고. 모르면 됐어. 가자.